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아니라 희명의 추리야 말도 안 되는 작은 형이 무슨 추리 작가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뭔데? 뭔데? 팔순 노인네 영감님이 인생 똥꼴레 만들었다고 방바닥 두드리며 대성통곡 하실 일이 뭐냐? 그러셨대 그리고 아버지 엄마한테 매맞으셨단다 아? 인생 똥꼴레 대성통곡 아버지 구타 구타당한 아버지 풀 주고 계심 엄마 이혼 선언 이 정황이 무슨 의미겠냐고 딴 이유 갖다 붙일 게 없잖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건 설마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너 아버지 엄마 똑같이 절대 입을 안 여시는 것도 바로 그 문제라는 증거야 아버지는 오늘날까지 우리들한테 부르지지 오셨던 가치관과 완전 모순되는 일을 저지르셨으니 그걸 어떻게 질투하시겠냐? 엄마는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처절한 모독과 절망을 스스로가 수치스러워 어떻게 차마 네 아버지가 사실을 이러저러 말씀하시겠어? 우리 엄마 조용하고 순한 것 같아도 얼마나 자존심이 세신 분인데 그렇지 엄마 그러시지 집안 평화위에 내가 진짜 아버지한테 눌려드려 그랬지? 아휴 엄마도 만만한 분 아니지? 내 말이 엄마 진짜 성남은 눈에서 포람불 팍팍 나오면서 이야 나 고3 때 어쩌다 말드랍 한 번 잘못했다가 반 죽었잖아 무슨 사건이었지? 아 있었어 맞다 너 플레이버의 잡지보다 들켰었다 아 이게 애들 들으면 어쩌라고 형은 좌우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들키신 거야? 엄마 집에만 계신 분인데 어떻게 아셨지? 누구야? 그 정도 작은형 추리에 동의해요? 글쎄 그럴 뜻은 안 돼